아.. 젠팩업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설심을 강화해야 되니까 아 신나 봐 아이고 아.. 어차피 설심은 강화해야 되니까 상황을 보고 좀 부스텍 같은 것도 강화해 줄 거야 암살은 뭐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아.. 엘보 잡으면 잡을 수도 없고 이걸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.. 쟤.. 쟤.. 그냥 꺼놓자 아 이 강화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지? 암살, 베일, 부스 메이 강화한다고 내가 메이 쓸 수 있을까? 안될 것 같은데 메이 데미지는 한번 볼까? 메이 데미지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다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어떤거 딱히 강화할 것도 없는데 그냥 갈아서 술쯤 강화를 해야겠는데 사이즈가 쓸 각이 안나온다 그치? 츄츄에서 데미지가 저렇게 나오는데 강화해나 만한 것 같애 템도 안맞은 것 같애 아 차라리 하긴 빨리 하긴 해야될 것 같은데 음.. 음.. 네.. 네.. 아직 템세지 안됐지 소세유 아 좀 이따 밥.. 밥 좀 먹고 좀 자야지 아까 전에 된장찌개 먹었는데 알았지 아 좀 이따 밥을 먹었으면 알았지 아 아 아 아 아 로릴내기 지금은 많이 늦었지 아 지금 내기도 좀 그래 여기서 템 맞추고 메이크 원킬 내는 것도 좀 그렇지 그죠 템 맞추고 메이크 원킬 내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아 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메이크 원킬 내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?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이크 원킬 낼 돈이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 메이크 없이 하려고요 메이크 강 안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메이크 없이 메이크 귀여워 그래도 2킬 3킬 4킬까지는 대연습 뭐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? 지금 하는 건 아예 0으로 하는 건데 펫이 너무 아파한다 펫목이는 꼭 사서 해야 되나? 있네 아 에르다 샤워 운킬 안 날 것 같은데 에르다 샤워도 좀 했으면 좋긴 하겠나 일단 갈게요 메이크는 못쓸 것 같아요 아.. 눈드리기도 좀 시작하구요 아.. 노래는 NCS 노래입니다 아.. 이거 저녁만 되면 인터넷이 가네 그 시가 난가 까다롭다 진짜 저녁에만 인터넷이 가네 bottle 어디.. 뵙.. 드디어 아이라인 아베리 안들 아베리 그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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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필요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